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방아초등학교에서 아동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연희 선생님이에요 친구들이랑 직접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인사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뻐요 선생님과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죠? 키즈쿠킹 교실에서는 여러가지 재료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요 스스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도록 선생님과 같이 수업해볼거에요 요리 수업이니 한번 만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들도 오늘의 주제로 나만의 텃밭 케이크를 만들어보는건 어때요? 빨리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 만난가를 기대하고 모두들 힘내요! 안녕! 안녕!